미나의 Legend 아 이거! 이거 1,2 들어가면 힐드도 안 들어가요? 소리방병 안 들어가던데? 빨리 아무거나 가져와, 이거, 기반 좀 가져와 physically 저거 잘라먹어야 되지만 두고가 계신데요. 이 부분에 너무 아프다. 그냥 이거 우리 끝까지 줄어요. 네. 나이스 메이 궁 나왔어. 메이 궁 나왔어 조져. 저 막 화내야 될 것 같은데. 저 시간 너무 오래. 원래 2시쯤 정도인데. 리퍼 리퍼 리퍼. 나이스 나이스. 아 이런. 내가 죽으면 안 되는데. 다시 겐지로 바꿨어 디바이스. 겐지가 비빈다. 겐지 비빈다. 더 비벼라. 이거 한 명씩 차례대로 들어가면. 차례대로 들어가죠. 제가 일단 루슈가 최대한 비빌게요. 루슈 최대한 뒤에 있을게요. 루슈 다음 메이. 뭐야. 메이가 바로 죽었어. 사이즈 맞어요. 맞어요. 거점이 공격받고 있어. 거기서요. 메이 간다. 메이 한 번 더. 메이 한 번 더. 메이 간다. 메이 간다. 메이 간다. 제 비트 안 들어 갔나? 일단 자리야 다운 자리야 다운. 리바 컷 리퍼 컷. 아 이거 막은거같은데? 원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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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P 다운 야 이거 야 우리 4분 막았어요 알아요? 비볐어 루시오 오른쪽에 루시오 오른쪽에 들어와있어 뭐야 루시오 나갔어 맞다 야 메리캐리다 천천히요 아까 픽으로 들고올까요? 비비느라 이거 공 많이 채웠는데 천천히 합시다 메이 공 있으니까 이거 천천히 뭐냐 비비기 너무 좋았어 비비기 진짜 좋은 점수가 하나였거든요 저희 메이랑 디바에요 어디다 던졌지? 이거 들어오겠는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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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피 없어요 비비야 비비야 몰라 비비야 아 리피 피 없어 피 없어 아 왕관 안 돼 안 돼 안 돼 비벼줄게 비벼줄게 비비고 있어 겐지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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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스티 바스티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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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티옹 바스티옹 우리 비비다 게임 끝난데요 바스티옹 아 세스트 좋다 방팀 와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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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진짜 미쳤다.. 만티온 인정 아.. 아.. 오랜만에 미친 듯이 이겼네 아.. 수고하십니다.. 아니.. 개꿀재미인데 아.. 진짜로 아.. 아.. 여기서 원래 틀리는 거였는데 내가 봤을 때 오.. 오.. 자리야 저어서 용이 야.. 상대팀이 다 가져갔는데 이거 우리가 이겼어 이건 줘야지 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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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.